지금 이제 택시에서 내려서 저희는 인내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라이트 버스를 타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보이죠? 멤버들 보입니다 자 이제 부킹해놓은 거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기가 진짜 좋아요 여기는 100개 넘는 버스들이 있어요 지금 이한마자 정목으로 터지는 그래서 이라이트라는 곳에서 저희는 이제 티켓팅을 해놓고 선거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내로 출발합니다 10시간 걸리는 장장 롱 디스턴스 아주 어마어마한 시간을 달려서 인내로 가는 거고요 지금 인내에도 저희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번개와 강풍을 종반한 호우주의보가 지금 인내에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 사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가야 하니까 비 온다고 안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양곤, 일라이트, 터미널에서 그거를 티켓팅하고 저희들은 인내로 저희가 만달레이 그리고 바가한테 다시 양곤으로 돌아오는 8일간의 장장 긴 사역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어디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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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로우스요? 네 무시 이름이 남로우스인가? 신앙인가? 아뇨, 남로우스인데 거기가 인내에요 남로우스는 따른 마을 있어요 가다가 내리는 거 우리 처음에는 남로우스는 남로우스 아, 나 아까 블로그 봤을 때는 가다가 남로우스 내리고 싶었는데 걔가 자기도 인내까지 지켜냈다고 정보가 이렇게 다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 가다가 인내 들리면 내리면 될지 그냥 내리자 그냥 내리라고 하면 그리고 폭폭을 내리친데 내리면 돼 정겨와 삐죽한 거 다 집어넣어 삐죽한 거 차를 다 집어넣어 삐죽한 거 차를 다 집어넣어 나 이거 어떡해 집어넣어 이거 어떡해 이거, 이거 필요치, 필요치 내 옆에 다 죽어 저, 집어넣어 다 먹어 큰일나 인내스 만나요 안녕 10시간 운행 힘들어 버릴까 안녕 멀리티파 얘 댓금도 안해 너무 간다 얘 댓금도 안해 짜증나지 나 뭐해 이거 해, 이거지? 데이지에 아니야, 나 데이지에 데이지에 아, 뚝박 화낸다 데이지 무시 아니다, 성격이 비슷해 나 너무 가위바 써봐봐 풀 안 써져 지금 나 놓으면 저기 계란 아니에요? 아, 이거 어쨌든 이렇게 찍는 거 찍어야지 지금 찍고 있어요? 뭐야, 영상이요? 지금 이제 인내 가는 버스 아닙니다 그 뒤에 탔습니다 우리 뭐, 비식소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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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는 한국에 온도를 갑니다 TV 있구요 락 레이첼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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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 릴리 릴리 민망할 정도로 서피랑 릴리 서피만 알았죠 서피만 알아서 너 서피만 알아서 왜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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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끄지도 않고 정말 저거 TV가 있구요 물이 있구요 담요가 있구요 담요가 있구요 레이첼 레이첼 귀여워 레이첼도 있고 이 앞에 소피 소피 릴리 릴리 릴리가 앞에 티켓을 보여주고 발간머리는 아닙니까 이 정도면 릴리 지금 떨리는데 맛있게 받으나 릴리 릴리 아 진짜 내가 왜 앞에 와가지고 릴리가 무섭습니다 릴리 무슨 소리야 미트꾼도 없는데 웨리빌리 예쁘다 야 진짜 미쳤말로 하면 김밥 말씀하니까 릴리가 무슨 시에서 남는거지 아니 좀 아니 우리 영어 선생님께 나한테 영어 이름을 취해 내가 장고야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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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여기 남자애가 하프 때 그때 저 등치 아시죠 80kg 그 등치 때 제가 릴리라고 했습니다 안 맞았어요 릴리 80kg 너무 릴리야 그때 그게 아니라 이거야 릴리 릴리 세계장 비행기에서 못 보던 TV 어떻게 할거야 아 너무 걱정했는데 봤어 그러니까 왜 걱정돼서 선생님이 멈춰서 아니 난 화장실이 뭐지 화장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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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말 이거 말하자 저거 말하자 저거 말하자 세워달라고 세워달라고 안쪽 세워달라고 자 그럼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떨린다 근데 또 막상 간다니까 자 이제 인내로 출발하는 버스앞입니다 자 이제 인내로 출발하는 버스앞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화가 나오고 있구요 제가 사진으로 그 중간쪽을 편집으로 들어갈건데 여기는 TV도 있구요 금액이 어느정보냐면 한 2만5천원 2만5천원 정도 보니 이게 아까 한국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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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나오고 물입고 담요 지금 장장 10시간 다잖아요 그래서 영암풀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폰 안가지고 와서 미얀버를 구우고 있는데 5만5천원 8만5천원 2만5천원 3만5천원 싼 뭐했어? 손 봐 찬양이 손 손이 어딨어? 찬양이 손이 앞으로 뻗어서 여자친구랑 잡고 있어 가슴만 조는거야? 아냐아냐 그렇게 보이는거야 어 새끼봐라 아 그치 가슴만 조는지 조금 그렇나 애기인데 애기라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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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릴리랑 소피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운전하듯이 걱정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아 음 으 으 으 어 으 으 출발한지 3시간 좀 넘었는데요 오줌이 너무 마려와 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두 번이나 드라이버한테 가서 요청을 하고 나는 곧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기사분이 가까운 데에 세울 수 있는 곳에 풀오버 할 건가봐요 전 진짜 지금 건드리면 터지거든요 봉사나 연정처럼 전 세워주셔야 해요 안그러면 여기다 싸버릴거야 나 정말 그럼 내리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거리 여행이 이게 어려운 거기도 준비했어요 이멀전시죠 이건 이멀전시 한 명 내려서 봐줘야죠 언니를 그래도 남편이 계속 좋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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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아이제 도도 프로블러 프로블러 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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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뚜라미가 아니에요 자 다시 이제 올라 탑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네요 진짜 추운 차요 차요 자신을 차지 차면 되니까 이 막 옷 때문에 이렇게 덮어져야 된다고 고마워야 돼요 진상한 내가 지키긴 아 출발 초차 모습으로 화장실을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참았으면 화장실을 왔을 수 있는데 너무 마려워서 아까 차를 세울 수 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으니 임을 주신 상황이니깐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피겨서 갔다 오시죠 피겨서 사실은 먹고 싶지 않지요 아까 차 타서 사실은 너무너무 아팠어요 동생들한테 말을 못하고 너무너무 아팠다가 아 죽는대요 진짜 이제 간신히 체력을 해볼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양본에 왔을 때 음식을 맛있게는 잘 드시되 땅같은 걸 조금 잘 확인하고 드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끼가 있었던 것 같겠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휴게사장실이 이렇게 생겼네요 얼마나 좋은가요? 이 우동보소이 휴지랑 칫솔이랑 같이 이런...보셔야 되세요 비행기도 요즘 안그러는데 들어갈게요 positions 숙소소라서 원식군식하러가 안효해하고 있어 소ox약 하세요 말로 2만 5천짜리 버스라는 까부하네요 비가 안 와 잘한다 아 어마어마해 제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냐고 타고 아 아니다 아 아 아 아 이거 비행기 버져네 그니까 저거 항공도 안 주는 탁 버스 괜찮네 괜찮네 아 갑시다 아유 버스가 좋네 아 어 아 아 아 피하고 싶어 그럼 내가 그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지 릴리는 생각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이 빚을 진짜 빚이 하나도 안 들어와 이게 지금 머리띠가 이렇게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세요? 아 선거라스가 없을 때? 꿀팁 얘는 꿀팁이에요 아 릴리는 해줬습니다 머리띠 때문에 아 릴리가 똑똑하네 아 릴리 똑똑하죠 아 아니 아니 괜찮네 아이디어가 이게 넓은 이유가 있어 아 진짜 웃긴다 릴리는 똑똑해 네 이번에 어디갔어? 네 옆에 아 릴리 똑똑하네 장세에 도착을 했습니다 후 자 이제 가볼까요 지금 우리를 호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저기 여기 왔습니다 어 자 우리는 꼭 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됐으니까 준비됐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야 유튜브가 없어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그냥 우리 알아서 해볼게 자 여기가 낭쇠이라는 말 어이구 근데 보지노칸에 예뻐요 근데 여기 진짜 비싸다 와 이건 이 정도면 유럽 물가다 그래서 여기에 현지 발기가 미쳐갔다 너무 바다를 심해서 이 정도면 본인 아니야? 네 검은색 왜색? 지금 미얀마가 여러분들 여기 미얀마 영화 할 때 돈 많이 갖고 오셔야 돼요 저기 어설프게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너무 비싸 피도 많고 와 엔트리스 피가 엄청 많아요 지금 마을에서 낭쇄 들어가는데 인내 호수 피가 아니고 거버먼트 피가 됐어요 지금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들 돈 많이 준비해 오세요 저희도 지금 중간에 돈이 모자랄 같아서 어찌 보면 다시 환전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분위기는 그래도 거의 캄보레 이런 거랑 비슷한데 와 너무 틀려있어 이런 곳에 바다 바다에 다 엉덩이 하나? 이곳으로 가야 돼 저거는? 어 이거네요 가볼까요 그럼? 가볼까요 그럼?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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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으로? 가볼까요? 가볼까요? 저 때처럼 잠깐 들어가서 짐 뿐다 하고 나서 잠들면 안돼요 우리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 나가리에요 네 에이킬러에 딱 씻고 잠깐만 누워있다 가자 언제 시즌 동안 누워있자 월시 때 가보자 월시 때 한 3시간 정도 원래 이렇게 가볼까요? 이제 여기는 느낌 확 깔았다 진짜 좋아 인페리아드 지금 오른쪽으로 봤으면 아 아 우리가 인페리아드 스페셜 커트를 하던데 우리가 하나 살게 야 다음이야 승려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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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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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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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밥 준다 어? 어? 승려 보이실거에요 지나갑니다 전도사대 승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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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해타 scare 주는거에요? 합 이번에 모르겠는데 애 apparent 그래서 이거 죽는 게 아니다 아, 딱 개신철이 아치네 여러분들 당시에 풍경을 마음껏 즐기세요 너무 진짜 더럽게 비싸서 짜증나네요 너무 비싸다 근데 왜? 은선아 우리 피렌트 갔을 때도 거버먼트 피 냈잖아 들어가면서도 로마는, 이탈리아는 모든 용서가 다 되더라 와, 근데 그때도 이렇게 안 비쌌던 것 같아 그때도 엄청나게 됐던 것 같은데 왜 저거 같아? 뭐, 못이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가 뭐 이탈리아같이 그런... 근데 저기 옆에가 두고 있는데 릴리! 네? 성교사님이 그건 선택 잘해주신 것 같아 버스? 어, 버스는 비싼 거 좀 해서 우리가 푹 자고 이래야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다 비 안오잖아 오게마요 어, 릴리 아니야 릴리? 릴리 릴리 릴리가 몰라요 지금은 모델쇼 좋아 퇴근 릴리 쇼근 릴리 쇼근 쇼근 껏 아 이건 아니야 이거지 저건 뭐하려고 지금 휴분 포첩이야 지금 야 빨리 줘봐 아 레이첼 봉산화의 안정 봉산화 얜 또 쓸때는 봉산지에 꽂혔어 저희가 인피리얼 호텔 저희가 부킹을 하려고 하는 낭쇠에 있는 호텔입니다 Hello Is there available room? Yes 우리가 묵게되는 방입니다 와 은선아 뷰 와 너무 멋진데 너무 멋진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